안녕하세요.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황민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많죠. 접니다. 황민준. 황민준 생명과학연구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강기호. 수강기호가 팡셈바이오예요. 이거 예전부터 쓰던 수강기호인데 현장 학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민준쌤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학생들이 다 팡셈. F사운드입니다. 팡셈. 팡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팡셈바이오라고 수강기호 정해봤는데 뭐 황삼.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팡셈. 알겠죠. F사운드입니다. 팡셈바이오. 서울대 생물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생물교육 전공자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학원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17년차 됐네요. 17년차 학원 강사고요. 그동안 17년 동안 수많은 학원들을 거쳐왔는데 여기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 학원들 거쳐오다가 지금은 메가스터디 러셀 현장 강의는 러셀 학원에서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였습니다. 황민준. 그러면 연간 커리큘럼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 텐데요. 황민준 활용법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여러분들이 연간 커리큘럼 쭉 들어보고 골라서 들으셔도 돼요. 다른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좀 실전 모의고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럼 황민준 것도 풀어볼까? 이렇게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고난도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황민준 N제에 구입하셔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쭉 들어보시고 필요한 거 잘 취사 선택하고 활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황민준 활용법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 먼저 수능 기초 개념 완성입니다. 가장 입문 강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명과학원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강좌들 뭐 일로와바 강좌라든지 아니면은 450제 강좌라든지 다른 강좌들 듣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문제가 잘 해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이 강좌 수능 기초 강좌 찾아서 들어도 좋은 그런 강좌입니다. 자 강좌명은요. 수능 기초 개념 완성인데 강좌명은요. 강좌명은 생명과학원 개념 세우기 강좌입니다. 자 우리 교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강좌에 8종 공통 생명과학원이라고 하는 얄팍한 최대한 얇게 만들었거든 얄팍한 개념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부교재로 8종 공통 생명과학원 개념 완성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 문제집은 260문제에 들어있는 자체 제작 문제들로 되어있는 문제집이 있는데 자 이 책하고 이 책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개념 완성이 문제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과학원 8종 공통 생명과학원이라고 강조했죠. 수능 시험에는 8종 교과서에 공통된 내용만이 출제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특정 교과서 본 친구들은 이익이고 특정 교과서 본 친구들은 손해고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수능은 공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8종 공통된 내용만이 수능에 출제되었는데 그 8종 공통 내용만을 이 알파칸 교재에 실었어요. 쓸데없는 거 다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돼요. 수능 대비를 위해서 꼭 외워야 할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강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강의죠. 이 강의. 교과서 8종 공통 교과서의 공통 내용을 단어 뜻을 충실히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단어들만 정확하게 출제자가 사용하는 단어 뜻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 똑같으면 문제 항상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뜻을 충실히 설명하려고 노력한 그런 강좌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8종 공통 내용만을 외운다. 이게 시간 낭비 없이 정말 효율적으로 생명과학원을 대비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런 강좌인데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내용이 잘 습득됐는지 외워졌는지 이거를 개념완성 문제집 황민준 생명과학연구소 자체 제작 260문제입니다. 이거를 쭉 풀어보시면서 암기사항을 확인하면 개념완성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력 완성 단계인데요. 실력 완성 단계를 무풀 스킬이라고도 이름 붙였어요. 생명과학원은 열쇠 문제의 단순 암기형 문제와 일곱 문제의 퍼즐형 계산형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일곱 문제의 퍼즐형 계산형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일곱 문제 중에 몇 개를 맞추느냐 이것이 등급을 결정하죠. 그래서 그 일곱 문제 어려운 일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정복할 거냐 그거에 대한 강좌가 이 실력 완성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강좌명은요. 안 풀려? 일로 와봐. 이게 강좌명입니다. 자 중의적 표현인데요. 1등급으로 와봐. 이런 뜻도 되고요. 진짜 일로 와봐. 옆에 앉혀놓고 내가 설명해줄게.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막전이 안 풀려? 일로 와봐. 다인자 안 풀려? 일로 와봐. 가게도 안 풀려? 일로 와봐. 이러한 여러 개의 강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재는 생명과학원 핵심 파트 문제집 일로 와봐. 문제집인데요. 문제가 우리 생명과학연구소 상윤준 생명과학연구소 자체제작 598문제로 되어 있어요. 해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써놓냐고 책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책이 처음에 책이 800페이지가 넘었던가? 아무튼 엄청 책이 두꺼워져서 그럼 학생들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두건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제편과 해설편으로 이렇게 두건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그런 교재고요. 유전. 생명과학원 퍼즐형 계산형 어려운 7문제에서 유전 문제가 5문제죠. 퍼즐형 계산형 유전 문제 5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복할 거냐? 각 유전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을 제시하는 강좌고요. 그리고 또 퍼즐형 계산형이 나오는 막전이 문제가 있죠.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소죠. 막전이. 이 막전이도 유형별 풀이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 퍼즐형 계산형이 나오는 근수축 파트 이 파트에 대해서도 유형별 풀이법을 제시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강좌 개별적 강의 제목이 그 강의에서 푸는 문제 번호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 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법을 습득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쭉 연습용으로 풀어보면은 큰 성과가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비슷한 유형의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 그거는 또 해설편에 손글씨 해설로 자세하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 손글씨 해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더 실력 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과정은 기출 분석인데요. 기출 분석은 보겠습니다. 기출 분석은 강좌명이 이것만 알면 기출 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재는 생명과학원 기출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기출 문제 대수능, 모평, 학평 모든 기출 문제를 수록한 그런 문제집이고요. 이 문제집이 한 900문제가량 되더라고요. 기출 문제가. 2001호 교육과정이 거의 지금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수가 그동안 많이 축적이 됐는데 이 900문제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최신 평가원 경향의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 조금 옛날 기출 문제가 아닌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또 그런 기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콕콕 집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들이죠. 가장 높은 퀄리티의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황민준의 풀이법. 일로아바 강좌에서 배웠던 그 황민준의 풀이법을 이 좋은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900문제가량 되는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실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기출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고 나면 정말 어떤 경지에 오를 거예요.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N제 과정인데요. 이 N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N제는 강좌 명은 조금 어려운 450제예요. 450문제에 들어있는 검정색 문제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이제 기출을 우리가 한 번 다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전 단원 문제들이 특히 어려워요. 유전은 문제가 사실 수만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난이도로 수득이 나올지 항상 걱정되는 게 유전이고 그렇죠? 우리의 등급을 결정하는 게 유전이고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 특히 고난도의 문제들을 많이 배치했어요. 그래서 고난도의 문제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풀이법의 어떤 경지까지 오르고 넘치는 실력을 만들 수 있게. 그럼 마라톤 선수들이 딱 42.19kg만 뜹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연습할 때는요. 더 뛰어요. 50kg 더 뜹니다. 넘치는 체력을 만드는 거죠. 42.19kg을 넋끈히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해서 넘치는 수능이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우리는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역시 450문제 모두 역시 우리 연구소 자체제작 문제들이고 고퀄리티 문제고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에 적용 훈련 다 했으면 실전 연습도 해야 되거든. 실전 연습하는 과정이 우리 실전모의구사, 파이널 모의구사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황민준 실전모의구사 시즌 1, 2, 3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 나오는 모의구사들인데 6평 대비 6평 대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5월달쯤에 5월달쯤에 그러니까 재학생이라면 재학생이라면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6평 대비로 시즌 1, 5회분을 쫙 풀면서 실전대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실전대비는 생명과학 1은 타임어택이 심하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을 먼저 풀 거냐 문제 풀다가 하나 걸렸을 때 안 풀리는 문제 걸렸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또 연습을 그런 게 실전 연습이거든. 그런 것들을 모의구사 가지고 해주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또 나오는 시즌 2가 있고 그리고 9평 대비해서 이제 여름방학 끝날 무렵에 9평 대비해서 또 시즌 3 황민준 실전모의구사로 실전 연습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강력 싱크로 파이널 모의구사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8월에 나오는 시즌 1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회차가 많아요. 8회분씩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9월에 나오는 게 있고 10월에 나오는 게 있는데 특히 10월에 나오는 마지막 시즌 3 8회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9월 모평 경향까지 실려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나오는 황민준 모의구사에는 이제 6월 모평까지 반영이 되고 마지막에 10월에 출시되는 게 9월 모평 9월 모평 끝나면 빨리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작업을 해서 비슷한 9월 모평과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만들어서 10월에 출시되는 마지막 모의구사 시즌에 배치를 해서 마지막 싱크로 초강력 싱크로죠. 최대한 수능과 유사한 문제들 최대한 수능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들이 담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민준 실전모의구사와 초강력 싱크로 파이널 모의구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하신다면 완벽한 1등급 어떤 난이도가 나와도 생명과학은 1등급 정말 보장드립니다. 황민준하고 함께 수능 기초부터 파이널 모의구사까지 황민준과 다 같이 모든 과정 밟으면서 정복해 나간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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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